문다혜가 태국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한국 돈하고 한국 돈을 보냈고 또 바트와는 화치기를 통해서 보냈다 이 얘기죠? 그렇습니다. 2018년에 태국 가기 전에 구기동 빌라를 5억 천만 원에 팔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9년에 돈을 한 3억 더 해가지고 9억짜리 8억짜리 빌라 양평동에 다세대를 샀는데 그 돈을 한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. 한국으로 보낼 때 환치기로 보냈다는 건데 저도 중국에서 연수할 때 환치기 할 뻔했어요. 그런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. 한국에 돈을 보내야 될 일이 있는데 은행 가서 돈 받고 가면 환치기를 왜 하는 거예요? 교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은행 가서 돈을 보내고 이러면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들고 환율이 적용받는 게 좀 세거든요. 중국 같은 경우에는. 그러니까 그때 당시 누구 업자가 오더라고요. 그런 말고 그냥 우리 여기에다 돈 주면은. 문다이도 그러면 그 건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? 그런 식으로 한 거죠. 왜냐하면 뭉칫돈이 가야 되니까. 몇 억이 가야 되잖아요. 그럼 뭉칫돈이 어디서 났는데.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의미예요. 그러면 나갈 때 그 뭉칫돈은 왜 가지고 갔느냐. 집산 돈을 갖고 나갔다 태국으로? 그렇지 않다면 이걸 할 그게 없죠. 그러면 현지에서 돈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. 현지에서 돈도 생겼을 거고. 그래서 환치기를 할 정도로 액수가 큰 액수가 집 살 때 양평동에 집 살 때 들어갔는데 그 돈을 정상적으로 송급한 게 아니라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. 경호원 계좌에다 돈을 넣어 가지고 보냈다는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. 그게 있었고. 그다음에 경호원이 직접 바트하고 한화로 들고서 몸으로 갖고 간 돈도 나왔고. 환치기로 들어온 돈도 나왔고. 그러면 이스타젯의 태국 지점에서 사위가 월급을 얼마를 받았길래 그렇게 뭉칫돈을 보낼 정도가 되는 거죠. 여기서 집 한 돈을 갖고 나갈 일은 없잖아요. 그런데 일부에서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현금을 상당히 들고 나갔을 것이다. 그 현금 들고 나간 걸 다시 국내에 써야 되니까 환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. 왜냐하면 돈이 들통이 나니까. 그리고 만약에 집 한 돈 있지 않습니까. 집 한 돈 5억은 만약에 국내 통장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양평동 집을 사기 위해서 한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정도를 더 구해야 됐거든요. 더 비쌌기 때문에. 그 돈이 환치기로 들어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났냐고. 갑자기 돈이 없지 않나요. 월급이냐고. 월급은 아직 2억 5천만 원까지 안 모였죠. 왜냐하면 다달이 한 8,900만 원 정도를 남편 서창호 씨가 받은 걸로 나오는데.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 돈입니까. 생활비도 써야 되고. 그거 왜 저한테 자꾸 물으세요. 어디서 났냐고. 문화의 경우에는 다세대 말고 또 오피스텔이. 오피스텔이 그다음에 또 샀죠. 또 하나가 또 나왔어요. 그래서 심지어는 그거는 등록도 안 하고 불법 숙박업소로 에어비앱이 같은 걸 유지를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조잡하면서도 기이한 범죄예요. 생각이.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있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. 그렇죠. 대통령 딸이 오피스텔을 사서 숙박업소로 돌린다. 또 신부에게서 제주도 집을 사서 거기를 또 돌리고 있다. 그런데 그중에서 또 한국에 들어올 때는 화치기를 해서 들어온다. 사람 편에 돈을 보낸다. 뭐죠? 저는 문다의 딸이 아들 말고 딸이 문재인 부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자금관리인이 아니었을까. 왜냐하면 평산책방. 평산책방도 말입니다. 딸이 하자고 했다고 나오잖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 저서인 운명 그걸 낸 더 휴먼이라는 출판사. 거기가 인세 말고도 2억 5천만 원을 또 문다의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것도 있죠. 그리고 상당히 관봉권으로 청와대 시절에 갖고 있던 현금을 갖고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돈 5천만 원 뭉칫돈을 또 엄마가 딸한테 주잖아요. 그래서 뭐냐면 자금관리를 결국 딸이 맡아서 오래전부터 해온 거 아니냐. 그런데 이 딸이 당시 태국에 간 거예요. 딸이 태국에 가버리니까 집안의 자금 운용이 조금 복잡해져. 그런데 대통령 딸이 사실은 대통령 딸이 환치기를 했다. 이게 확정이 되면 상당히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. 아니 부끄러운 일뿐만 아니라 저는 환치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. 돈의 원천적인 발생이 가장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검찰이 환치기를 밝혀낸 거고 환치기를 밝혀낸 이유는 뭐냐면 돈을 쫓다가 나온 거겠죠. 그렇죠.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정말로 태국 갈 때 돈 싸갔어? 돈 싸갔다는 얘기가 있어요. 왜냐하면 가능한 게 대통령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왜 싸가는데 돈을? 외교 횡랑이나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러니까 싸가는 방법은 외교 횡랑을 가져간다 치고 왜 싸가는데 돈을? 제가 검찰에 나갔어요.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?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? 너무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?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게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다혜 씨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자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을까 많이 관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